몰래몰래 포인트 안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몰래몰래, 몰래몰래 안무입니다 소희씨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7, 2, 3 아무도 몰래 몰래 용기 낼래 이렇게 몰래몰래 얼굴을 숨겼다가 나왔다가 숨겼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약간 수줍음을 표현하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래 댄스인데요 네, 가운데 와서 약간 가운데 가서 네, 자 둘, 셋 사랑할래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트를 만든 다음에 감싸주시는 그런 동작입니다 네 세 번째 예뻐질래 동작이 있는데요 네 한번 보여주실게요 둘, 셋 예뻐질래 이렇게 한번 이쁜 척을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네, 예뻐질래 이렇게 오, 그렇군요 네 아, 끝났어요 네, 끝났습니다 3가지 몰래몰래 포인트 안무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 안무를 소희 양이 제일 소화를 잘한 건가요? 그건 아니고요 네 소희가 연습을, 소희 양이 혜인입니다 네 소희 양이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개인 스케줄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도 하고 계속 계속 카톡으로도 메신저로도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, 실수 안 해야 하는데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춤 출 때가 표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표정 네 표정 어떻게 해야 돼요?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쁘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제일 이쁘다 네 이 표정은 누가 한번 도전해볼까요? 혜리씨가 해볼까요? 그래요 혜인 양이 내가 제일 이쁘다 자, 제가 가려드릴게요 잠깐만요 네, 자 하나, 둘, 셋 예뻐질래요 네 아, 그래요 네 치아가 고르시네요 네 웃을 때 보니까 네 아, 채경이 형 놓칠 수 없잖아요 네 아, 예뻐질래요 네, 예뻐질래요 자, 가겠습니다 자, 하나, 둘, 셋 예뻐질래 아, 그래요 오, 느낌이 다르네요 네, 좋습니다 네 자, 이제 자, 이제 문을 어따에 문의 사례밀 ír